배고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보시면 안 돼요! 보시면 안 돼요! 아직 아직! 특히 지금은 안 돼요! 아내가 처음에 저랑 결혼해서 번데기 먹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근데 이제는 사실 번데기 같이 먹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맛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가져왔는데 찐한 마늘 바살 이렇게 해서 조금씩 decided the님 avatar 계란찜 근데 특별한 재료를 넣었어요 본데기 프로틴이 아주 높은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프로틴은 많이 있지 먹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먹는 걸 보여줘나? 그렇잖아, 나쁘잖아 아주 맛있네요 그래, 칼할 맛이 있어야 돼 라이프가 있나? 난 좋은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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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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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사우러 오잖아 진짜 이건 제 제공돼요 카카오 주세요 너무 맛있어 네랑 접시 쳤어 접시 치웠어. 이거 어떡하지? 다들 표정이 아까랑 너무 많이 틀려졌어. 쌈무, 된장. 일단 그러면 요리는 프라이드랑. 말이 자꾸 틀려져. 된장, 된장, 된장. 된장으로 위를 바삭하게. 된장 치긴 할게요. 조금만 얼굴 넣어. 나도 이거 하나 구워야겠다. 맛있겠다. 어머니, 이게 어머니가 만든 식채소시죠? 네, 네. 이거 조금만 줘요. 맛을 거시고. 맛있어. 맛있어. 된장으로 위를 바삭하게. Oy наш Irr. 진정한 벤에. 하하하하. 나 냄새가 라이트하다고 그랬잖아. 아... 렌스 형아... 렌스 형아... 이거 우리... 아우! 아우! 너무 센데 이거? 너무 센데? 아니 이거 아직 안... 안 땅 거야... 아 이거 센데... 이게 지금 히든 아이템인지 벌칙인지 잘 모르겠어 나는... 안 땅 거야... 조금만 하자고... 아우! 고양이 냄새! 하나만... 하나만 가져갈게요 네 저기 하나만 가져갈게요 난 사실 지금... 내 레스피대로는... 다 한 거거든? 네? 잠깐만요 이거 튀김염면 어때? 이걸 오빠 튀김염면 이거 다 타요 왜? 왜? 튀김염도 안 입혔잖아요 이제 입히면 되지 튀김염도 왜 안 해줘? 어... 잠깐만... 전수 오빠... 이 오빠 완전 자연인이야 그냥... 된장기 핀 다음에 튀긴대 뭘 다... 자연인도 그렇게는 안 해 그래서 뭐랬잖아 오빠 나한테 무슨 세탁소 제가 못 찾듯이 튀김염도 좀 달래 이거 어떻게 되는 사람이야 튀길 수도 있어 조심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맛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맛있었어요 괜찮은데? 괜찮지? 괜찮은데? 괜찮은데? 뭐지 오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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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음식으로 이거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야야야야 그 하트 조심해야 돼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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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그리고 하트가 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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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олжны 그러니까 저 거를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고급스러운 입맛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한국어를 아시는 분들이죠.